음악 우리를 신청 가는 기차로 몸을 씻게 했던 바로 그 노래 이제는 듣기만 해도 서툴지만 아름다웠던 청춘의 시간들을 소환하는 노래가 됐는데요. 조찬화쇼,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은 바로 이 노래 춘천가는 기차의 주인공, 한국 시티팝의 원조 가수 김현철 학파의 우리 선생님 김현철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음악방송 오늘 처음 봤는데요.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분위기가 좋고, 이한철 씨가 DJ로 딱 있는 라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역시 DJ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라디오를 너무 좋아해. 저희 인연이 꽤 됐는데 이렇게 국악방송에서 만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국악방송이 너무 옛날 거 그게 아니에요. 요즘 보는 국악은 진짜 제가 이제 TV, 국악 TV에서 이제 인생낭독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낭독 프로그램이죠.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는데 그중에서 국악하는 사람들의 심지, 얼마나 구둣고 심오한지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국악 그리고 퓨전 국악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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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째 이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와 진짜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특별한 곡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좀 철이 좀 일찍 들었더라며 국악에 대한 어떤 견분을 좀 넓혔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김현철씨가 최근에 곡 작업을 엄청 하시잖아요. 아니요. 할 때 곡 작업 밖에 없으니까. 아니요. 겸손해 말씀해. 2019년 무렵부터 진짜 그 사이에 공백이 한 13년 있었고 곡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번 세워봤어요. 오늘. 40곡이 일단 넘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막 싱글로 낸 곡들도 있으니까 한 50곡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연장선상에서 국악이 혹은 국악과의 접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국악에 대해서 점점 좋아지고 점점 사랑하게 되는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다시 라디오 얘기로 돌아와서 저희 국악방송 앞집이 이제 M사인데 M사의 시간대를 바꿔가면서 장기 집권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브론즈 마우스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수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프로에서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맨날 시간을 바꿔가면서 이 시간에 했다가 저 시간에 했다가 오전에 했다가 오후에 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돌이 인생이에요. 라디오 프로그램계의 사이크리트 시간대대로 다 한다. 어떤 거 하셨죠? 디스크쇼. 김현철의 디스크쇼가 진짜 인생이거든요. 디스크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K본부에 가서 이제 뮤직플러스라는 거를 또 한 3년 반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M사로 와서 그 오후에 발견. 오후 4시 프로그램이죠. 그건 이제 한 5년 했어요. 그리고 아침으로 가서 오전 11시. 골든 디스크. 그다음에 지금은 8시부터 10시까지 원더풀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오면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침 7시. 김현철 씨에게 라디오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다 라디오 하면 그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도너드 페이건의 앨범 자켓이 있어요. 테이블 위에 라디오가 라디오가 그러니까 턴 테이블 위에 딱 놓여있고 거기서 이제 뭐 그때는 담배를 폈나봐요. 담배를 쫙 피면서 그 자욱한 연기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이 디제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80년대에 나왔던 영화 볼륨을 높여라라는 영화 네네네 알죠. 리찬 슬레이터가 주행했던 거기 보면 이제 심야 방송 해적 방송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멋있다. 제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때는 라디오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정보에 거의 대부분을 다 얘기해주는 매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방송에서는 기타를 갖고 나와서 기타 이펙트에 관해서든지 막 설명을 해주고 어떤 방송에서는 또 라그막을 또 막 틀어주기도 하고 또 심야 방송에서는 뭐 20분짜리 그냥 노래 틀기도 하고 원곡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전영역의 FM25시 거기서는 또 시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오미희 씨가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가요든 팝이든 신곡이 나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건 그럼요. 라디오 방송 중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음원이라든가 앨범이 나오는 게 늦었기 때문에 그 라디오 방송은 미국과 각종 사양과 다른 동양의 나라들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바로 받아서 틀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데뷔 시절 이야기 시간 순으로 한번 음악 얘기를 해봤으면 싶어요. 저희 주말 코너가 있는데 우리노래 전시회 그 음반 소개를 했어요. 그 제작자인 최성원 씨 얘기도 하면서 김현철 씨는 우리노래 전시회 3집으로 사실상 가요계에 임무를 한 거잖아요. 박학기의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김현철 작사 작곡. 이때 고등학생 때 아니었나요? 네. 고등학생 때였는데 사실은 재수할 때 학기형도 알게 되고 최성원 씨, 조동진 씨, 조동익 씨 다 알게 되면서 와 이거 내가 알아도 되는 거야. 조동익 씨와의 인연이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이제 짧게 얘기하자면 그 이제 고3 때 시험을 치고 결과가 밝고 나기 전에 그 우리 집 근처에 소극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김수철 씨가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김수철 씨의 공연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때 게스트가 어떤 날이 나왔어요. 어떤 날 너무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좋고 그냥 이야 그래갖고 2부 공연을 안 봤다 내가 아 중간 게스트니까 네. 게스트가 나올 무렵 나도 나왔네? 그 기억을 잊어먹기 싫어서 어 2부 공연을 안 보고 나왔어요. 수철이 형도 알아요. 어 티켓을 사고 있는 조동희 씨를 본 거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하얘요. 어떻게 됐냐면 뭐 그 다음에 나는 기억은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몰라.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조동희 씨가 자기 집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시간 나면 전화해요? 우와 하고 이제 기차를 이렇게 전차를 타고 가셨는데 아 그걸 받고 얼마나 좋아해야 된다 이게 이거를 전화를 하면 조동희 씨가 받을 거 아니에요. 우와 근데 이제 전화를 한 몇 개월 있다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동희 씨도 대단하네요. 그죠? 전혀 모르는 고등학생이 네. 재수생이 와서 이렇게 말을 거는데 그걸 다 받아주시고 어 이 친구가 뭔가 좀 특별하다.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여자 고등학생들이나 여자 중학생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좋아하는 애들은 꽤 됐대요. 근데 남자야 트레이닝복 차림에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박학기 씨에게 이 노래를 주게 됐군요. 근데 원래는 이제 계절은 이렇게 내린내가 아니라 5월은 이렇게 내린내 5월만 라디오에서 나오지 말고 모든 계절을 다 나오게 해줄 수 없겠니. 그래서 저는 그 5월은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절은 바꿨죠.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제 노트에는 이 노래 악보에는 네. 아직도 5월은 이렇게 내린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방송 첫날 첫 곡으로 동네를 제가 선곡을 했어요. 제가 김현철 아빠이기 때문에 뭔가 이 동네처럼 음악 속의 동네처럼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음악과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하는 동네 마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그 라디오는 원래가 따뜻해요. 그렇죠. 원래가 따뜻해요. 그래서 김현철 학과임을 그때 밝혔는데 김현철 박물관이 생기면 그 악보 1층 맨 앞에다가 갖다 놔야겠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박물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내가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죠. 우리 학과 후학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작곡가로 데뷔하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20살에 데뷔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데뷔 앨범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딴 데 가면 이 얘기 많이 해요. 인디 뮤지션들한테 모였을 때 김현철이 우리나라 인디계에 최초의 인디 음반을 낸 사람이다. 1986년 아침 향기 요즘 같으면 다 불법 테이프라고 잡혀요. 그때는 불법 테이프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니까 그 테이프를 친구들이랑 녹음을 했어요. 테이프에다가. 고등학교 때? 우리끼리 나눠가지고 듣고 있는데 옆 짝꿍이 나 복사해줘. 집에 가서 더블 데크에다가 복사해주고 모르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 당시에 한남동에 어디를 알아내가지고 갔어요. 레코드 가게인가요? 아니요. 거기는 테이프를 복사해주는 전문 테이프 복사하는 게 인디 음반이에요. 인디 음반 그게 한 번 쭉 걸어가고 툭 그러니까 어? 한 몇 분 만에 고속 복사가 되네요? 이야. 그래갖고 거기서 복사를 하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레코드 가게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만났던 데가 저희 교회였거든요. 교회에다 헌금했죠. 아 저희가 먹진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끝나네. 아무튼 86년에 그런 데모 테이프를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했는데 그게 음악 팬들 사이에서 진짜 그 노래 너무 좋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 그 친구들과는 거의 두 달에 한 번 매일 자주 만나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 또 다시 한 번 해볼까? 뭐 이러는 중인데 그게 가능할지 저는 기대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데뷔 앨범을 내게 되는데 스무살 그 어린 나이에 작사 작곡 노래 프로듀서 자기 또 다 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니요. 근데 그 하는 거랑 했는데 명곡이 되고 명반이 되는 건 다른 얘기니까. 명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삼십 몇 년 만에 오랜만에가 CF에 깔리면서 그 노래를 다시 만들게 됐는데 아 그때 참 잘 만든 건 모르겠는데 정성 들여 만들기를 참 잘했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 만드는 음반은 조금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수미상반이라고 하는데 이 데뷔 앨범에 수록되었던 그 곡들 오랜만에 춘천가는기차 동네형비가와 그 곡들의 감성하고 최근에 나오는 곡들의 감성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은 그게 아닌가 아 그게 김현철 표다. 그거를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네. 이제 그 데뷔 앨범 이후에 진짜 우리가 아는 수많은 히트곡들이 줄줄줄 나옵니다. 줄줄줄은 뭐 잘잘잘잘잘 그대안의 블루 달의 몰락 그리고 왜 그래 나를 일생을 거짓말도 보여요 이런 곡들 주옥같은 곡들에 대한 이야기는 라디오에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저희는 2019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냈던 앨범이 2006년 토크바럿 이었고 9집 그 이후에 2019년 10집이 나오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낸나 음악적으로 봤을 때 우리 팬은 김현철 학과의 학생들은 슬럼프 기간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딱히 슬럼프라고 그것을 규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이제 슬럼프라고 한번 규정을 하면 자기는 슬럼프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니까 저는 언제든지 다시 음악 할 수 있으려니 그리고 이대로 음반을 안 내게 되면 또 그것도 다른 데로 의미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아는 김현철 씨 바로 이런 분입니다. 아니 뭐 그런 음반이라는 거는 꼭 언제 어느 때에 억지로 내야 되는 게 아닌지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년 만에 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그러죠. 네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12년 6개월 될 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음반을 내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13년 만에 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못 냈던 12년 6개월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라. 그것은 정확히 12년 6개월이 아니라도 어떤 안 내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거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니까 나 빨리 내야 돼. 빨리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못 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새 앨범 언제 나와요? 그때 많이 물어봤죠. 그분들 질문은 그냥 틀에 바뀐 질문인데 그걸 들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해외의식 같은 거 등 떠밀림 이런 걸 느끼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김현철 씨는 낙천적이기 때문에 예예예 이러면서 그냥 언젠간 하겠지 언젠간은 폭발하겠지 그런데 그런 폭발력으로 최근에 마흔곡 쉰곡 발표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12년 6개월 무렵 어떤 자극을 받는 계기는 없었어요? 그 계기가 이제 조지라는 가수가 오랜만에라는 곡을 리메이크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노래도 잘하고 아주 그냥 세련되게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콘서트장에서 선보이는데 제가 게스트로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로 나가서 한 몇 곡을 부르면서 야 그러면 이렇게 기분 좋은 작업인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시.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조지가 리메이크했고 우연치 않게 콘서트에 나가고 우연치 않게 다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부터 곡 쓰기 시작했죠. 이야 조지 씨가 김연철 씨의 작곡 봉인해제?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어디서 어디 부분이 조지가 부르고 어디가 김연철인지 우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닮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각자의 앨범을 들어보면 조지가 훨씬 노래 잘하죠.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올해가 데뷔 35주년이네요. 그 정도쯤 될 거예요. 공연이라든지 35주년 기념 이벤트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몇 년 몇 년 몇 년을 기념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꼭 35주년 되는 거 40주년 되는 게 꼭 나름대로 크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잡혀있는 공연은 내년 1월 내년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소규모 공연들은 계속 잡혀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던 대로 앨범 내고 공연하는 건데 만약에 내년에 그 공연을 누군가가 36주년 공연이에요? 그럼 예, 예, 예 그거 맞습니다. 37주년 2개월 이렇게 뭐 해도 돼요. 그렇군요. 지난 6월에 새 앨범이 나왔어요. 네, 네. 투둑 미니앨범 그게 이제 원래는 비가와라든가 서울도 비가와면 괜찮은 도시라는 그 곡을 공연 때 하려고 연습하던 중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멤버 중에 한 분이 아, 이거 녹음해서 형 내요. 그래도 그럴까? 조사민? 조사민? 네, 이스태윤 이상민 이상민 누군지 그래갖고 이제 그걸 녹음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신곡을 하나 넣자. 그래갖고 이제 비에 관한 노래로만 이제 만든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고 보니까 그걸 내기 전에 앨범 자켓을 만들면서 아니, 난 눈노래도 있는데 오, 그러네요. 눈노래를 묶어갖고 이제 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12-1집으로 내고 이제 12-2집이 이제 눈노래로 만든 음반이 지금 녹음 중이에요. 와, 기획력 역시. 아, 기획력이 아니라 이거는 뒷걸음치다가 지잡은 경기죠. 아니, 근데 저는 그 포크송 대백과 그 시리즈 곡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도 또 비 노래가 나오네요. 김종찬 씨의 비? 네. 김종찬 씨 노래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저도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노래들 그러니까 비라든가 내사라마라든가 그런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짧게 소개해 주시면 1990년 이전에 발표된 아니요. 하여튼 내가 학생 때 제가 학생 때 너무 주관적이시네요. 제가 학생 때 발표된 노래들 그 당시에는 가수가 될 줄 몰랐던 때 내가 좋아했던 노래들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로 근데 부연설명을 그러면 김현철 학방인 제가 좀 하자면 예전에 우리 술자리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그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았잖아요. 그럴 때 한국에서 음악하는 밴드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그럴 때 음악에 관심이 있던 소년이었으니까 그 아저씨들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고 그럴 때 어떤 아저씨가 기타 친한 아저씨가 포쿠송 대백과를 책을 책을 선물로 줬었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포쿠송 대백과라는 게 많았어요. 그 책이랑 그다음에 기타를 선물해 주고 갔죠. 그래서 그 기타를 그 책을 보면서 코드 짚는 법도 배우고 그랬던 거 그래서 우리 예전에 2008년 무렵에 주식회사 김현철 씨 저 그리고 심현보 정지찬 이렇게 네 사람 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무렵에 분당에 어느 피자집 같은 데서 피자를 먹고 술도 맥주도 좀 마시고 그랬을 때 진짜 거기 기타가 있었어요. 거기 기타도 있었고 또 내 기타 누구 기타 다 꺼내가지고 꺼내가지고 포쿠송 대백과 보면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랑 그게 비틀스가 옥상에 가서 공연한 거랑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저는 포쿠송 대백과라는 시리즈를 하시길래 그 형의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가 함께 활동했을 때 그 진짜 김현철이라는 가수가 피아노 연주하면서 편곡하면서 그렇게 음악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만 통기타 치면서 진짜 흘러간 명곡들을 부르는 것도 참 잘하고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가 봐요. 맞아요. 새로 준비하고 있는 그 겨울 소재의 노래들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투둑투둑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는 이제 아주 예전 제가 학생 때 얘기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저랑을 모르는데 비가 오는 첨아를 옛날에 레코드 가게 앞에 첨아를 해놓죠. 거기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들어온 거죠. 그 첨아에. 한 CF의 80년대 CF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러면서 우산 있으세요? 아니 말은 말은 없어요. 말은 없고 제가 먼저 갔군요. 첨아가 좁디 좁아서 너랑 어깨가 닿았다. 거의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상상에 맞게 하겠습니다. 상상에 맞게. 최초의 인디 뮤지션 김현철 이런 것처럼 제가 김현철 학파니까 김현철 씨 자랑을 좀 해볼게요. 일단 가요에서 이렇게 세련된 편곡과 브라스를 쓰는 거 는 김현철 씨가 최초가 아니었을까요? 최초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매 음반마다 브라스를 쓰니까 그렇게 인식들을 하시더라고요. 편곡자 김현철에게 영향을 준 음악은 어떤 곡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있는 예를 들어서 퓨전재드 그걸 많이 들었죠. 그 당시에 펜 메슨이 리리트너 맞아요. 데이비 포스터 데이비 포스터 이런 일은 피해할 수 없죠. 데이비 포스터가 본인의 음악도 잘하지만 얼추윈드 파이어 한테 준 노래들이 너무 기가 막힌 After the love is gone 발라드인데 보통 신나는 노래 빰빰빰빰 하는 거는 다들 생각할 수 있지만 발라드인데 브라스가 After the love is gone 빠바빰빰 그러니까 김현철 씨는 노래 멜로디가 있고 그 사이에 악기가 연주하는 흔히 말해서 그 부멜로디 그것도 작곡을 잘 하시잖아요. 주멜로디와 부멜로디가 있어야지 음악의 완성도가 생기죠. 빠바밤 그런 것처럼 그거를 바하 선생님께서 예전에 대위법이라고 다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아이쿠야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건 2002년에 7집 앨범 그때 피처링으로 앨범을 가득 채웠어요. 롤러코스터 옥주연 씨 8집인가 김강진 씨 또 박완규 씨도 노래했었고 불동멘션도 잘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피처링이라는 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요즘 완전히 보편화되었는데 그걸 또 김현철 씨가 먼저 했고 또 가사에 구어체가 쓰여지는 거 아 이럴 때는 노래 제목이 부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전에는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너의 얼굴이 말이 아니다. 말 좀 해봐라. 그런 건데 그거를 구어체로 쓰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괜찮네. 근데 이제 너무 요즘에는 너무 그게 구어체가 발달이 되고 문어체가 조금 세퇴하니까 요즘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문어체도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좋아요. 정미조 선생님의 귀로라든가 귀로라든가 좋죠. 이거는 시이지만 겐요리라든가 그런 건 너무 좋잖아요. 가사가. 여기서 짧게 광고 하나 드리자면 김현철 씨가 최근에 발표한 곡 중에서 최백호 선배님 정미조 선배님 또 주현미 선배님이 김현철 씨 곡을 부른 그 미니앨범인데 거기에 노래들도 진짜 좋습니다. 그건 불어로 불어로 정미조 선생님이 불러주셨고 주현미 선배님의 리마인드 웨딩 와 그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 팀인데 싱어송라이터가 네 명이 함께 곡 작업을 하고 활동하는 그것도 완전 최초라고 말 안 할게요. 거의 최초였어요. 요즘 요즘요. 송캠프를 한 걸 하잖아요. 뮤지연들이 혼자 어두운 자기 작업실에서 곡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장인정신에 들어서 그렇게도 작업을 하지만 최근의 작업방식은 특히 케이팝에서의 작업방식은 철저하게 각자가 자기 파트를 멜로디를 누군가 만든다면 연주는 누군가가 하고 트렉메이커라고 해서 리듬은 또 누가 찍고 탑멜로디라고 해서 탑라이너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산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도자기를 하나 빚으려면 도자기를 하나 빚으려면 이 사람이 흙부터 구해와야죠. 흙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죠. 그걸 물에다 적셔야죠. 이제 전 작업을 다 하고 나중에 돼갖고 그걸 깨부시는 맘에 안 들어서 깨부시는 작업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산업화가 돼갖고 그것이 음악 산업에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는데 자기의 멜로디를 쪼각쪼각 쪼각쪼각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옛날에 모던타임스라는 차류 채플린 영화 보면 모던타임스의 차류 채플린은 계속 나사를 돌리잖아요. 집에 갈 때도 돌리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요즘에 산업화가 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아직까지 아니야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혼자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둘 그렇게 많이 작업하는 거는 제 노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최근에 협업해보고 싶은 후배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 이 친구 음악 좋다 조지처럼 그런 뮤지션은 없나요? 많죠. 특히 혁오 씨 아 목소리 좋다. 혁오 씨랑 저는 만난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방송국에서 잠깐 비껴 지나갔는데 인사는 안 했죠. 근데 혁오 씨 혁오 씨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부르는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요. 감정이 없이 부른다는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감정이 좀 플랫한 거죠? 감정이 플랫하게 플랫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플랫하게 부르는 것과 처음부터 플랫하게 부르는 거는 차이가 완전히 나죠. 그렇군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뭐 이제 앞으로는 두 명 이상 공동작곡은 내 인생에 없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는데요. 세 명까지? 오케이! 그래서 더 빛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식회사 네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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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은 아직 안 됐지만 그때 주식회사라고 팀 이름을 정하고 각자 다 김부장 네 김현철 씨가 부장 심차장 네 그다음에 정지찬 씨가 과장 정과장 네 저는 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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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 2019년 돛 앨범에 수록된 오늘의 여행 이야 그 노래도 진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철 씨가 작곡을 맡아서 해주셨어요. 저는 편곡 너무 마음에 듭니다. 김 선생님의 편곡 네 질문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요즘도 자전거 타세요? 예전처럼 멀리 가거나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꼭 하고 올해를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몇 년 전부터 네? 뭐요? 아 아 아 이게 녹음이 안 됐단다. 자전거 그 자전거 답은 사실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닌데 요즘도 자전거 타시죠? 네네네 예전처럼 이제 멀리 가거나 빨리 다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관리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이제 올해가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이거는 내가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지 네 근데 이제 올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세우기에 상당히 좋죠. 하지만 저는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구애를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철학이 있거나 무슨 개념이 있어서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귀찮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왜 연말을 생각해야 돼? 연말에 뭐 이뤄야 돼? 그런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들 저처럼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김현철 씨의 어떤 음악 인생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감이 그게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35년 동안 시간을 보내 왔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철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동안은 포털사이트에서 김현철 검색하면 그 개그맨 김현철 씨가 먼저 나와서 그분이 또 한동안 또 지휘자 하시는 바람에 제가 김현철 학버로서 너무 속상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검색하면 김현철 씨 우리가 아는 바로 이 김현철 씨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저는 김현철 학버로서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계속 그 자리를 미션으로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음악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떠나는 전날까지 음악을 할 겁니다. 음악가 김현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이른 아침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하죠 이제? 우리 방송 시간 전까지? 아침 먹어야죠. 아침 같이 먹어요. 고맙습니다. 김현철 씨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